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출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건데요 작년 추출의 끝판왕 컨텐츠 기억나시죠? 커피 추출의 핵심은 농도와 수유를 조절하는 것 그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밌는 거 한번 보고 올까요? 클레버와 하리오 클레버와 하리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클레버와 하리오인데요 두 가지 추출하는 걸 보시면 모든 변수가 똑같을 때 과연 둘 중에서 어떤 커피가 더 진하게 나올까요? 더 수율이 높을까요? 나오는 커피 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농도가 더 진하면 수율이 높겠죠? 이거는 모르시겠으면 제 추출의 끝판왕 영상을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진할까요? 클레버와 하리오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클레버는 차를 울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리오는 요즘 많이 하는 일반적인 푸오버나 퍼콜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그델 그레아 침출 인퓨전이 진하게 나오냐 퍼콜레이션이 진하게 나오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리오가 더 진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있죠? 하리오가 더 진하게 되는 건 이런 얘기를 하고 볼 수가 있죠 인퓨전보다는 퍼콜레이션 방식이 더 진하게 나온다 커피 농도를 더 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변수가 똑같을 때 내가 조금 더 진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콜레이션을 자유롭게 하는 자 커피 추출을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추출이라는 건 하나를 바꾸는 순간 모든 곳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분쇄도죠 분쇄도가 조금만 가늘어져도 추출 시간이 달라지고 그리고 퍼콜레이션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물이 안 빠지니까 우리듯이 추출하는 것보다 퍼콜레이션이라고 하는 물을 나눠서 붓는 방식이 더 진하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붓는다는 건요 커피 가루와 추출하는 뜨거운 물을 계속 똑같은 환경에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초반에 커피 가루에서 추출이 많이 일어나서 같이 있는 이 물에 커피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진하게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확산이 많이 일어나다가 후반에는 평양이 되면서 확산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나눠서 붓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커피 액체보다 이 물이 훨씬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 쪽이 커피의 농도를 다 뺏어가요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다 빠지고 나면은 다시 또 깨끗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산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추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분쇄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즉 포클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커피 추출 시간에도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시간 안에 추출 시간이 같은데 인퓨전과 포클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뉘앙스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츠카치아의 추출법 같은 것들이 이런 포클레이션을 굉장히 잘 쓴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런 커피를 마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큼 달라졌었는데요 같은 원두인데도 분쇄도를 그렇게 바꿔서 세팅을 함으로 해서 커피 맛이 엄청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보고 오시죠 강배전과 약배전 똑같은 환경에서 추출을 하면은 강배전이 물이 훨씬 빨리 빠집니다 그 이유는 강배전은 다공질이 훨씬 넓기 때문이죠 로스팅이 많이 되다 보면은 구멍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배전이 훨씬 물이 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진하게 과추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약배전은 반대로 항상 과소추출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강배전은 점드립 약배전은 푸어오버 이런 방식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설계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배전이나 푸어오버 요즘 스펠엘드커피, 노르디커피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일수록 커피 물이 잘 빠지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라면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시겠죠 시바리스트라는 이름도 굉장히 독특한 필터 그런 필터가 있고 반대로 릴리라는 이분 익스트랙션도 되게 하지만 커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많이 빨리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리 빠지는 방식이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을 살살 붓는 거예요 휘젓는 방식이죠 스티어링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분이 여과지에 가득 붓게 되고 미분이 막 재정렬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추출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어링 해보면 후반부에 물이 거의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추출 후반부에 물을 살살 붓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추출이 훨씬 후반부에 물을 살살 붓거나 교반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출을 하면 훨씬 물이 빨리 빠지죠 이런 것들을 추출에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리스타들이 추출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에 따라서 분쇄도를 바꿔가는 것보다 이런 식의 추출 시간과 퍼콜레이션 인퓨전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커피 맛에 꽤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첫 번째가 아니고 핸드들이 이것만 봐 라는 컨텐츠도 사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추출 방식입니다 릴리 쓰는 거 한번 볼까요 릴리 같은 경우엔 이렇게 씁니다 릴리는 릴리가 굉장히 신기해 보이지만 이게 사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하리오에 장착합니다 자 하리오 릴리 시바리스트 과연 어떤 게 가장 물이 빨리 빠질까요 네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용된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굉장히 약하게 볶인 그래서 일반적인 하리오로는 물을 다 빼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원도예요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필터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지금 시바리스트 보면은 2분 9초만에 물이 다 빠졌죠 근데 시바리스트를 자꾸 시바리스트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직도 한강 같이 많이 남아 있죠 시바리스트가 조금 안 좋은 게 물은 빨리 빠지는데 맛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굉장히 조금 더 깨끗하다기 보다 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물 빠지는 속도로는 필터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 됩니다 시바리스트가 1등 릴리가 2등 하리오가 3등 차이는 꽤 나는 편입니다 그는 헷갈리스트가 그런데 이 시각에 수입 하시는 감사합니다.